아 아 아 아 아 문 열면 올 것 같은데 아 아 갈게요 다행이다 소리 없어졌다 아 갑자기 아 제가 이거 얼리 없었을때 해봤는데 완전 달라졌어 뭐가 나오는게 뭔가 달라졌어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건가 아니 내가 완전 달라진거 같은데 스토리도 달라진건가 그때 뭐 되게 짧게 했으니까 아 아 이거 물새 집이 커봤자 소용이 없어 좋은집을 사야지 어 식당으로 왔다 이게 다행이야 밝어 밝어 사과 사과 뭐지 사과 사과가 썩고있습니다 사과가 그림에서 튀어나고 있어 어어 뭐가 나온다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 뭐야 이거 마늘 귀신 오케이 오케이 얼리 없앤스에서 해봤던거야 여기서 사과가 막 튀어나왔어 그렇지 오케이 아아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감자 나오구요 사과 오케이 공짜 공짜 하지만 썩어가지고 별로야 아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어 오케이 다 튀어나오면서 그림은 무언가 배가 되어버렸네 여기서 발견했다 캔버스에 한 조각을 빨간색깔 크흐후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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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네이저 스킨 스킨 처음에 캔버스를 찾아다녔었지 뭐 그런거야 오른쪽에 뭐 생겼어 저거 죽음의 고리 같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다음에는 칼을 찾았어 캔버스를 찾아다녔지만 뭐야 이렇게 어두워졌어 아까 문 어디갔지 하여튼 캔버스 찾았으니까 됐겠지 가면 되겠다 다시 여기 문 열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캔버스를 추가하면 그림이 완성이 된다 뭐야 오케이 하나 추가했더니 그림이 좀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됐죠 보니까 음 홍악이네 앞에도 홍악이고 뒤에도 홍악이고 그쵸 아니 뭐 공룡인가 아니 등가 사람 등인가 아직까지 어떤 그림인지 좀 모르겠어요 네 뭐가 바뀌어 아 똑같은거 같은데 나가자 어 드림스 세피스 드림스 세피스 드림스 세피스 드림스가 뭐야 무슨 꿈이야 꿈이 있어 딥 브레트 리멤버 어 왓 소 하드 뭘 자꾸 리멤버 하라는거야 이거 뭐 뭐야 이건 어 사진 첩인데 사진이 없네 스페이스바로 아 여태까지 먹은걸 볼 수가 있군요 음 러빙 뭐 대충 봅시다 이런거는 너무 기니까 해석할라도 오래 걸리니까 우먼 인 더 월드 더 해피니스트 우먼 인 더 월드 우먼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 열어 숨을 크게 들이소 처음엔 힘들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너는 전문가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 사랑은 아니야 네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느낄 수 있어 어 임산부 얘긴가봐요 임..임신? 외국은 그런 소재를 많이 쓰더라고 임신했는데 뭐가 좀 잘못되거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 정지적인 충격? 엘리베이터다 탈게요 스탑 일단 문을 닫아야지 고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완전 부르주하네 엄청 넓잖아 집이 완전 부자지 뭐야 뭐 있었는데 히커몰에 한거 뭐야 빨리 지나가 뭐가 있어 하여튼 우리집 아니야 여기 세줬거든요 쫓아내야겠네 아 여기 세줬는데 저렇게 막 쓰면 안되지 어? 다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고 쫓아내야겠어 계약기간 끝나면 막 바닥에다 피치라고 그러면 안되지 잠겼고 방이 많아 이것도 잠겼고 잠겼고 다행이다 잠겼어 잠겼어 아까 분명히 잠겼다고 아이 궁금하네 문이 열린건가 나 그림이지 이거 그림으로 사람 누리키더라고 그림이지 아까 그 그림 털복싱 그림 아 이 녀석이 그림을 줬다가 각도를 저렇게 해놨어 무섭게 주인공 해놓은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람이 있는거 같잖아 보이세요? 안보여요? 봐봐 여러분도 좀 어두워서 안보일수도 있겠다 나는 보이거든 약간 좀 더 화나게 해야겠어 안보여? 봐봐 나도 좀 잘 안보이는데 봐봐 보이죠? 보여요 안보여? 이거 너무 화난데 이건? 봐봐 보이지? 자 이정도만 줄일게 살짝 아 열쇠다 나이스 너무 보이면 재미없어 홍보게임 Dear So I understand upset with for you and your wife 너랑 와이프를 위해서 William H Green Wild 엄청나게 길게도 썼네 이거 Damage Understand You 어 중요한 내용은 아닐꺼야 쑬라쑬라 그림 아까 그림들이랑 좀 재탕인거 같은데 그쵸? 아까 그림들 재탕이야 잘 보이게 스페이스만 누르라고? 아 이게 더 잘 보이겠구나 와 이거 통역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엄청 오래 걸릴거 같은데 분명 이상하게 이해하기 힘들거라는걸 압니다 어 당신과 당신 아내를 위해 최선과 노력을 다했지만 아 의사가 보낸거구나 그쵸 저희는 해낼 수가 없었다 당신과 당신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는데 응 응 용팔이다 용팔이다 가자 뭔가 애가 문제가 있나 어 또 바뀌었네 왜 멈춰 이거 완벽하다 그쵸 그쵸 와이프가 음악가고 남편은 그림가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벽한데 왜 그만 멈추냐고 노래 좋다고 막 이런거 같은데 그쵸 와이프가 노래를 만들고 남편은 그림을 만들나봐 화가 화가 어째서 멈춘거야 완벽했다고 조금만 더 연주해줘 내가 그림을 끝마칠 때까지라도 응 그 와이프가 연주하는 곡은 남편에게 영감을 줬다 엘리베트 내가 보는데고 하지만 와이프랑 같이 가진 애기가 뭔가 잘못되었고 불도 났는데 무언가가 있다 올라가는 길이구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불..불 나는 소리 아닌가? 불타는 소리 다른 방으로 갈게요 그림자 저거 뭐야 저거 아 건너편에 불 나는게 보입니다 불 나고 가운데 뭐가 있는데? 고기같은거? 누가 고기를 해먹어 집에서 이 세주를 주면 안된다니까 어? 집에서 치사를 해도 되긴 되지만 저렇게는 아니지 가스레인지도 안산나 이 사람들이 어? 위치까지 피해를 주잖아 저기서 고기를 해먹으면 어떻게 저렇게 저거 의자라고? 아닌데 고기가 챙겼는데 아 의자네 아 분명히 고기가 챙겼는데 고기 그 꼬챙이 꽂아가지구 누구야? 빅뱅인가?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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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잇어 안에 그 애기 피규어 있었어 됐다 거실 왔다 이 집을 나가야겠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림은 엄청나게 잘 그리는데 내가 정신병이 없는 이유가 그건가봐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워낙에 천재다 보니까 너무 심취한거지 예술에 그리고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먹을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메이크업, 유어 마인드 메이크업, 유어 마인드 내 마인드를 메이크업하라면 정신 차리라는 건가? 좋게 하라는 건가? 아니 뭐야 이거 왜 여기다가 책을 넣어놨어 웨이컵이야? 메이크업이 아니고? 메이크업, 셀럽은 변신인데? 뭐 넣고 진짜 집 넓다잉 뭐야 이거 이상한 괴물 그림인데? 뭐지? 다크 소울 디자이너인가? 게임? 게임 캐릭터? 지구본이 있네요 지구본에서 한국을 찾아 봅시다 이 게임이 한국을 빼낸지 안 빼낸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국이지? 저거 한국 맞죠? 일본이 없네 노스 아틀렛 키트 아닌 것 같은데 오 좀 이상하다 어? 이렇게 생겼지? 뭔가 이상해 이거 이상하게 생긴 지도네 옛날 그 저기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그림인가 봐 저기 지구, 지구인가봐 뭔데 이렇게 오는게 많아이? 나가자 뭐지? 뭐가 튀어나왔는데? 어? 뭐가 부셔졌는데? 뭐가 부셔졌는지는 모르겠구요 하나도 안 놀랬구요 불옷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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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고 사과 아무래도 뭐 안 나와 전혀 기대가 안 나와 어? 뭐 집을 수 있는 게 없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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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한테 다시 또 지구문이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딨어? 여기가 미국 저기 있다 미국 여기 지나가면 한국이 나올거야 어디갔지? 한국? 한국 어딨어? 여기 지나가서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여기가 가려서 안 보이나봐 여기가 옛날에 딱 지구본 딱 보면 뭐야 이거 거울 아 거울 아닙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영어가 여기다 거울 밖으로 나가야돼 어! 어 왔다 세계를 탈출했어 어? 거울 안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뭐야? 저 안에 왜 이렇게 다 찌그러졌냐 또? 들어갈 수 있음 또? 뭐야? 찌그러진 세상 탈출인가 보니 저기 밝다 밝어 우리집게? 우리집게? 우리집게인가 봐 메리야 아아 와아 그림이 3D네 와아 어어 걔가 헤라운드가 됐어 걔도 다 화재에 죽었나봐 문 열어야겠 You want this as in value 불 좀 켜자 불 켜야겠어 너무 어두워 게임이 치킨치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미끄러진 것 같아 눈이 없냐 미로 다 잠겨있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봄미 봄미 아무것도 없구요 아하 깜짝이야 아 이번에 안놀랬다 뭐가 뭔지 몰라서 눈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 그림으로 자꾸 놀래켜 어? 아니 일로 가야되는데 가는건가 통과하는건가 아니네 뭐지 비밀인가 아 뒤가 바뀌었군요 아이씨 아 시끄러워 진짜 아 여기야? 아 이씨 두 번 회의 끌쳤어 뭐있냐고 아 몰라 나도 시끄러워서 뭐야 이건 아 나 호환미술관 온 것 같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림이 여기 있나? 너무 공포스러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 떨어졌다 여기다 여기 오우 선풍기 날이 날라갔어요 저기요 새가 밀렸나봐 아무것도 없지 어? 잠겼는데 뒤돌면 뭐가 나올 것이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꺄악 없네 안 열리면 뒤로 돌면대 어 문이 열려있다 뭐지?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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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도 아 너무 어두워 어우 뭐야 꺼졌어 아 무슨 소리야 뭐야 뭐냐고 뭐야 대결 하자는거냐 층간소음 대결 어? 아 누구야? 갑자기 날 왜 새 든 사람이 됐어 뭐하는 거지? 뭔 소리..뭐야 이거? 아 이상한..어두운게 왔었어 괴물인가? 관린? 발소리인가 본데? 그쵸 발소리야 발소리 뭐야 결혼사진이? 발소리인가 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살기 힘들어 됐지 이제 나가면 되나? 물감 괴물 녀석이? 물감 괴물 녀석이 돌아다니고 있어 나한테 왔었어 그쵸? 물감 너무 많이 썼어 문 두렵게 많아 아 아까 거기로 왔다 서재 서재 주인공 서재 야 노래나 듣자 어 노래 하나 들어 큐 무서워 큐 판 올리고 놀려야돼 돌려야돼 어? 파다기? 파다기 물감 뭐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비하인드 음 여러분 비하인드 빨라 비하인드 암 그릇 뱅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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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가봐 물감 피로 물감을 했나봐 가져가면 되는 듯 여긴 왜 이래? 이제 찌그러졌지 불렀나봐 여기도 말해올래? 하니, what in the world are you doing? 바이올린 What did the doctor say about straining yourself? Leave that thing alone It's not going anywhere 아무데도 가지마 닥터가 하는 말 못 들었어? 하는 바이올린 여긴 너무 어둡다 불키는 거 없나? 문이나 열자 여기 문 안 열리고 다리다 와이 더 다운 레그 새로운 다리 아, 이거 주인공 아까 다리들도만 의, 저기, 의족을 다른나봐 다리 다쳤나봐 왜 안 나가지지, 근데? 뭘 또 해야되나봐 아까 전에 이거 클릭해야 되는데 아, 여기 봤따, 빛난다 다시 돌려서 시간을 돌리는 거 있듯 오케오케 시간이 돌리다가 말았어 이거를, 여기 뒤에 걸 돌린 다음에 반짝이는 걸 다 병신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린다면 반을 거꾸로 돌렸네 판을 거꾸로 돌렸네 뭐야 아, 제대로 돌아오고 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백스, 백스업 백스업 됐어 오케, 난 템 먹었으니까 이거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 물감을 넣으면 된다 오케 다시 가서, 여기 열리면 아, 오케, 물감 다시 깬 거인듯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물감을 넣어서 완성하면 통악에서 뭐지? 사람인가? 사람이 지금 다이빙 때에 올라가서 아, 여기 바다네 바다인데 다이빙 하려고 지금 엎드려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놀러간 바닷가 그림인가 본데 파란색 물감을 찾으면 될 듯 치킨이라고? 뭔데 소리다 스탑 됐어 계속 템을 완성시켜 나가야돼 이거 아까 왜 아까 열렸는데 왜 잠겼지?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어, 찾았다 여태까지 찾은 것들 두개 찾았으니까 한, 셋, 넷, 여섯개가 있나본데 캔버스 조각이랑 피 물감 그쵸? 그러니까 글씨도 희미하게 보이고 좀 더 추가됐죠 For you 어 그래, 벌써 3분의 1이나 했어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어? 무서운 것도 없구만 그림 오케이 주인공 보인다 주인공 털복숭이 그 사람 맞네 남자고 그림도 안 나왔어 어? 이거 사진 추가했네요 먹은 것들은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가 그 세이브하는 데 그런 데인가 보네요 오케이 분위기 좋아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놀랍니까 아마추어처럼 장난하나? 너무 빨라서 놀랄 겨루도 없네 여긴 잠겨있고 열어? 뭐야, 얘는 누가 미는 거야? 피아노 쇠사슬로 잠겨져있네 막았어 이렇게 막혔을 때는 뒤로 다시 돌아가면 될 듯 치킨치킨님 감사합니다 메이저 리그님 초콜릿 8개 고마워요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크레포스 불러? 막아놨어 어? 어? 펴헤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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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허 찾았다 허허허허 몇바퀴 돌면대 바닥은 뭐야 이거 깨졌어 저게 밖에 보인다 근데 갈 수가 없어 저기 밖에 보인다 근데 갈 수가 없어 문 새로운 달 4월 16일 음력 준이 6월달인가? 9일날 무슨일이 있나? 음료운 문이라고? 어이씨 뭐야 가격회 문이 오는데 마법의 날? 아 마법의 날인가? 문이라서? 불 켜고 계속 돌아다녀 있어 뭔가 찾아야돼 그래야 캔버스에 추가하기 때문에 책들 음 사람이라고 하나도 안나오는구만 내려가는 일이 있고 여기 막혔나? 막혔네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빨리 걸어서 여기까지 뱅 뱅 뱅